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게 태풍 영향 때문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선별진료에서 진단하고 확진하는 검사 건수가 1만 8천여 건 정도 어제 이루어졌는데 그 전날 2만여 건 정도 이루어져서 2천 건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안심할 때가 아니고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이 워낙에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울 구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 아직까지 정확히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의심했던 게 환기구를 통해서 전염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고 19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집단 감염의 첫 확진자가 나온 거 보면 같은 라인에 있는 쪽에서 5가구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8명이 확증이 됐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환기구를 통해서 혹시나 저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다른 환기구를 통해서 혹시나 전염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라인에도 두 가구가 또 확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환기구를 통해서 전염이 됐다는 말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D역자 형태의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그런데 그게 구석에 있어요. 꺾어지는 지역에 있는데 저 두 라인이 같은 꺾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환기구는 아닌 것 같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전염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환기구에서 검체를 14개를 검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검사해 봤더니 거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기구보다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염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많았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직도 마스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안에서 시비 끝에 폭행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슬리퍼로 한 승객을 구타하는 장면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도 폭행을 가하는데요. 다른 승객들이 말리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전동차 문을 발로 차고요. 바닥에 우산을 내던지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산을 내던집니다.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분이 지나고 결국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나 보던데요. 예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게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 상황이 당산역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탔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좀 끼워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화가나 저런 행동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약을 20알 과양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24년 동안 조울증 약을 먹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건 구체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오면서는 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긴 했는데 마스크 쓰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모든 대중교통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4일에는 버스 기사를 또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서 차고 승차하는 고객에게 마스크를 좀 제대로 써달라고 얘기했더니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찰이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그런 조치가 곧 내려지죠. 맞습니다. 3단계 준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31일,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단계 준하는 조치라고 3단계라고 얘기 안 했지만 2.5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강화된 2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방역 지침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죄가점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돼 있고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 배달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되고요. 학원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나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30일부터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기 보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카페 이런 데, 이런 데는 31일 0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날짜가 조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고요. 스터디,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은 3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준 3단계 조치가 곧 시행되고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도 일주일간 연장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죠. 김오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학원 금지 조치도 곧 내려지고요. 먼저 이렇게 수도권에만 더 강화된 조치가 준 3단계의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게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수도권에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오늘도 벌써 환자의 반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수도권이 안정이 돼야지 여기서부터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경제적 여파도 크고 또 실제로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안 지켜져서이기도 하지만 이미 위험에 많이 노출돼서 감염이 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더 원인에 맞춰서 대책을 내놓자면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열심히 검사를 하는 한국이 잘해왔던 K-방역의 원칙인 검사를 절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은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단계도 전국적으로 유지되는데요. 실제로 2단계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구 때 사람들의 움직임 정도에 비해서 지금은 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거의 한 반 정도만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2단계도 아직은 충분하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3단계에 올린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좀 더 강화해서 제대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2단계 조치 전국적으로 한 게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효과가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보통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오려면 한 1 내지 2주 정도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됩니다. 2월에 신천지 있었고요. 5월에 이태원, 8월에 광화문, 지금 3개월 단위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팡팡 터지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환자가 많이 폭증했을 때는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서 빠르게 우리가 2단계, 3단계 이런 조치를 안 했어도 자연히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었습니다. 빠르게 줄어들었는데요. 이태원이 나올 때도 보면 이제 경각심이 많이 풀어지고 한동안 움직임이 줄어들어 있다가 4월 말부터 생활방역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움직여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이태원발 유행이 커진 거죠. 그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나 방문 판매,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계속 해오다가 이번 8월에 폭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 3명 정도 수준이 나와도 사실 우리가 이 전에 30, 40명 나왔을 때 수준하고 비슷하게 사람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2단계 조금 더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갑 교수 비롯해서 또 전문의 일부에서는 지금이 바로 3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기다.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그거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같이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논의를 했었는데요.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한 반 정도는 빠르게 3단계를 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반 정도는 3단계로 가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3단계 조치를 취해도 결국에는 환자가 좀 안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자들은 검사를 안 받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제대로 검사를 받겠느냐.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의가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단계를 하게 되면서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서 수도권만 해도 47만 개에 가라는 영업시설들이 오후에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요. 3단계로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자살이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방역당국에서 다음 주에 하루 최고, 최고입니다. 하루에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혹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주까지 모델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당국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감염재생산수가 약 2.5에서 3까지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한 환자가 2명 내지 3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명이라고 하면 4일 후에 1200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2천 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오란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매일부터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도 있었고 충남 지역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사실 지금 보세요. 소상공인들 문 닫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교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면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면 예배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온라인 예배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지 반드시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지 장소가 반드시 온라인이냐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시면 우리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각성하셔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에서 확진자만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 집단 감염만 없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 21명이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 집단 감염 현황으로 8월 이후에 전국 12개 교회에서 1479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필두로 해서요. 용인우리제일교회도 그렇고요. 고향, 여의도순복음교회, 인천갈리뉴교회, 천안, 인천, 광주, 노원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교회들이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마스크도 벗으시고 또 큰 슬로 찬송가도 부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짧은 기간이라도 대면 예배를 좀 줄여주셔서 이게 확산되는 걸 끊어야 됩니다. 이게 확산되는 걸 끊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비대면 예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천주교계 지도자들 만났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참석자들 중에 일부 개신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제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업무 수를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종식과 경제를 살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교회는 코로나 종식과 예배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면 문 대통령이 교회의 뜻은 이해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교인들 대부분이 회장의 말을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민들 전체를 생각한다면 좀 더 서로 자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하고요. 전공의 파업 얘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 파업 사흘째고요. 전공의 진료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개원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10.8% 정도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8%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복귀를 하시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건 관련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에서 밝힌 내용은 10명의 전공의들을 고발하겠다고까지 조치를 취했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양상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오늘로써 사실은 2차 파업은 종료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2차 파업으로 끝낼 것 같지 않고 3차 파업이나 아니면 무기한 파업까지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강대강 대치로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좀 안타깝고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지금의 상황을 시기적으로 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협의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을 진실을 믿어주시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의사분들이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런 행정병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이 있고요. 응급이 10명을 또 정부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그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 개시 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의 교사 내진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 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서 송달받지 않도록 휴대전화 꺼라, 그리고 외부와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공시 송달라고 보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의 어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정부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업무가 방해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즉 법적 조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하는 그런 환자도 나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씀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주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제대로 써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온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을 순간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실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주간은 출퇴근,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활동 이외에는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십시오. 방역 당국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고위험군의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배상자